자 멀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단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덤벼 랭킹매치 플레이어 매치 덤벼 랭킹 퀵매치 프랩티스 모드 아케이드 모드에서 대전 아 이거 하면서 기다릴수가 있네요 아케이드 모드에서 어어 좋네 저의 죽게리를 긴가빵 그 다음에 할아버지좀 해봐야되 어 뭐야 바로 이겼네 누구야 P5Q 대전준비 레벨 37 플레이어 스킬 79 시야완수 74 최다연승수 23승? 23연승? 뭐야 고수잖아 제일 잘하는거야 데니마르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군지 뭐야 캐릭터 하나밖에 캐릭터 하나만 고르는건가? 아니구나 이해를 안골랐구나 빨리 고르세요 왜 안골라 랜덤? 오오오 아레라 이끄마스 이끄마스 야 보고 고르는거봐 치즈한 녀석 뭐야 긴가빵 아니네 벌써 골랐구나 랜덤을 고르다니 건반진 녀석 디렉 뭐라고 아니 랜덤이 이 녀석이 치사하게! 반옥샷! 부엉객! 아! 뭐야! 아하! 아! 짠소리 더 쪼금 떠는데? 아! 이 녀석! 반옥샷! 부엉객! 이 녀석! 아하하하! 에이! 애니마는 다리가 더 길어! 할 수 있어! 라이징! 라이징!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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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때려! 아아! 버리캐리 오빠 진짜 빨나! 하하하하! 아아! 아! 구르기! 구르기가 있지! 맞아! 라이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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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징겐! 아아! 아 아아아! 이렇게 쥐잉! 아! 아아! 나 가지고 놀아? 하하하하! 흐허허헣 라이보겐! 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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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은데 가지고 노는거야 지금 고수인데 위법 가지고 노는거야 사이퍼볼 사이퍼볼 나 휘저볼 괜찮아 사이퍼볼 큰거 사이퍼볼 사이퍼볼 피딕스 알아 됐어 한놈 남았어 봐주다가 지는거 한번 당해봐야지 건방진 녀석 김사부야? 공실력을 드러내는건가? 공실력을 드러내는건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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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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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아! 야 이 나쁜 놈 가지고 놀다가 아이야이야 리플레이 만들지마 나쁜 놈 특정 조건 핑제한을 걸어야겠어 통신속도 통신속도 이거 레벨은 뭐에요? 레벨 4로 해야돼? 레벨 3정도면 될거같은데? 2? 2? 2정도? 음성채팅도 돼? 3? 2? 3? 덤비십쇼! 플레이어 매칩니다 덤벼라 얘들아 어? 아 이렇게 검색을 해주는구나 조인트 크리자드 KOR 크리자드 HMM 그냥 이 사람 약해보인다 오케이 부행군 레벨이 99네? 뭐하는 사람만 남았나보네 한번 해봅시다 아테나네 아테나 아테나 어... 가자 99레벨게 차이 안난다고? 아테나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눕자 잠깐만 야! 잠깐만 좀 누워보자 좀 야 이거 레벨제한 걸어야겠다 안되겠다 완전 불고스네 인백천사 인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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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캔슬하네 캔슬하네 기술을 캔슬하네 누웠다가 바로 캔슬하네 우와 캔슬하네 이렇게 하다가 캔슬하네 근데 쳤다야 안들어가 애엥! 에잇? 아아!!! 아아!!! 아하아!!! 아하아!!! 아이고한테 잠깐만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읽 이렇게 한번 하겠지 아하하하핳하 아하하여.. 야 계고지네에에에에 공신속도레벨2 플레이어 초급자 됐다 히힣힣힣 히힣힣 포인트있네 수스님이냐 수스님 수스님 오케 못하겠지? 그래 레벨1 그래 됐다 건방기 녀석 죽여버리겠다 국내나 일본이 4라고? 어 4로 해야되는구나 자 랜덤으로 골라드릴게요 간지나게 아 마 아 어머 랜덤인데 제대로 고르시네 아 뭐 이런 애들이 걸렸네 아 뭐 한 번 하고 안되면 다시 고르면 되지 수스님이 오케만 골랐네 오케만 음 야 색깔이 왜이래 색깔이 왜이래 수스님 기술되네 소피사였습니다 낙하 오지마십쇼 활각기 낙하 4개 있는거 같다 으어 으어아어애 오오오오오오 렉이 좀 있는것같애요 핑이 좀 딸려 실력은 저랑 종굽이네요 실력은 저랑 종굽이네요 기술이 뭐였지 뭐야 이거 핸냄새 공격 핸냄새 공격 오케 좋아 무비왕 낮아졌다고? 이게 정상이야 키고파 아까 걔네들이 이상한 애들이지 한번 때리는데 30대씩 때리는게 많이 됩니까? 유비를 왜이렇게 머리가 커졌어 classical 에 에 에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못하신다 섹시님도. 야 뭐야 몸에서 이상한 빛난다. 아테나는 위험해. 기술이 많기 때문이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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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기 터트린건가? 조심해. 초피살기다. 유도가 뻔히 보여. 우아하! 야! 야!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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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시청자분들이랑 해야 돼. 다음! 후아! 레벨이 4네. 고수인데? 후아! 덤벼라. 3. 미역... 사이캔스 왜이래. 진짜 완전 명변했네 사이캌스. 희망이야 어? 라이프 이렇게 돼지냐? 음... 이오리에 큐라쿠라까지 어? 불이오리 아니야 불이오리? 아.. Sadly... 나루ürü키고 안 나가 나루로키고 없어졌어? 나루로키고 없어졌네? 디디 Lars 아아 베릭티카 판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못 막는거죠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베릭티카 판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날로 안다하는 판타아 어? 하늘에서 이거되네? 어어어 날로 키가 안되네 안돼 안돼 아 말도 안 돼 모르겠는데 캐릭 고를때 알록달록 새 고르는 데 뭐예요 대답해주세요 캐릭 고를때 알록달록 새 고르는거는 알록달록 새 고르는 겁니다 고는 그대로야 그냥 새 고르는 거야 새 고는 그대로인데 뭘 자꾸 물어봐 조끼다이야 조끼다이야 아아 안돼 안돼 아 말도 안 돼 사이큐에서 그게 꽂아졌어 요 불이야 어딨어 요 불이야 조끼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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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맞은 뭐지 아 퓨 잡아야되는데 피가 별로 안달았어 조끼단이 진이 피닉스 아롱! 쿨하다 쿨하다 사이코바이! 사이코바이! 사이코바이 잘 안나가야 여기서 날아 사이코바이 아 옆가드! 아! 아잇! 사이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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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족갔어 콘도! 아 이거 안돼 사이코바이! 어! 뭐야! 깜짝이야 상붕비 장북도 안 나가는데 뭐야 나이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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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립사롱! 나이코바지!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악! 안반다바아아아아아악! 아잇! 이거 아니고 이거 볼 나... 볼 나야 되는데 볼이 안 나가네 씹3번 버전은 아... 하하하하하 진짜 웃을 때 이게 뭐 타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까? 아이 이거 좀 할맛이 안 나네 다른 사람 타는거 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